우리집 짱구2의 두번째 부하된 애들.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. 나와서 지금 밥 열심히 먹고 있어요. 미용실 안에서. 저기 있는건 산비둘기, 맷비둘기입니다. 밥 먹고 지금 날아가려고 폼 잡고 있어요. 항상 밥 먹으러 옵니다. 이렇게. 짱구2 아구 예뻐. 많이 컸지요. 어른이 됐어요. 벌써. 아직은 잘 날리지 못합니다. 여기 있네. 여기 쳐다보세요. 짱구2 놀러갈까? 왼쪽에 있는 애가 작은 애. 오른쪽에 있는 애가 좀 큰 애예요. 짱구2 여기 있네